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마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지나고 또 월요일입니다. 또 달려야죠. 네. 네. dik님이 JB타임. 오늘 만 명 넘겨봅시다. 월요일이고 하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좋아요 꾹. 구독 꾹. 네. 여기요님이 지금 또 전파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요. 김현찬님이 JB님. 지상파 할 때랑 유튜브 방송할 때 가치관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방송 마치고 바로 하는데도 멘탈 관리가 되시는 것 보니 대단하십니다. 정치에 한동안 무관심했는데 JB 덕분에 다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도 김종배 진행자의 부캐. JB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부캐? 네. 요즘 유행이에요. 뭐 사캐 부캐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사캐에서 술인가 그랬어요. 네. 죄송해요. 네. 제이비는 양준 줄 알았다는 분이 아직도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아. 예. 네. 본방부터 돌아보겠습니다. AB타임 갈게요. 오늘 뉴스세계에서 왜 정부가 3단계를 안 올리는 건가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잖아요. 새벽의 조아님. 지나치게 머뭇거리고 주저한다. 지금 현재 정부가 그렇다는 거고요. 리틀프린스님. 3단계로 올려서 단기간에 확산세를 확 꺾으면 좋겠다. 네. 반면 김시버티 고객님은 3단계 할 거면 그만한 경제적 지원책이 같이 와야 한다. 이관우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아. 오늘 저희가 이제 뉴스 그러니까 방송실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오늘 아침 조관회에서 보도된 게 있는데 임대료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이제 뭐 지급하는 것을 검토에 들어갔던 이런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S 인터뷰로 연말 특집을 지금 마련을 했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님이 환자도 많아졌고 그만큼 진상 환자도 늘었고 인력은 부족하고 수당은 안 들어오고 진짜 총체적인 난국을 전해주셨는데 힘내라는 글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런 글은 뭐 다 같은 마음일 테니까 소개 안 하고 사나야님 진상 환자 처벌해라. 그러게요. 몽둥이로 때려야 된다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럭키그라운드님은 코로나 확진만 받은 게 아니고 정신 이상도 같이 왔나? 네. 화가 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초원님 아니 저렇게 힘든데 수당이라도 제대로 지급해야지 정부 뭐하냐? 근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수당이 2월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에 대한 수당이 아니에요. 5월까지 뭐 3월부터 5월까지만의 수당인 건데 그것도 아직 안 준 거고 주는 직종 안 주는 직종 있어서 논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6월부터 지금까지 환자가 폭증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건 얘기도 없대요. 그러니까요. 좀 심각합니다. 김씨 버티고개님이 너무 진상이라서 웃음이 난다. 돈 더 주고 인원도 늘려야지. 없는 사람으로 돌리면 남은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너무 안심하다. 네. 이런 분노의 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좀 보태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 격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뉴스 세계 소수체 왜 격상 안 나는지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이건 모험수거든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잡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뒤늦게 3단계 올리면 독박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그런데도 안 올리겠다고 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부터 일단은 좋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 믿는 구석이. 뭔가 뚝심을 갖고 좀 갈려나 보다. 그냥 일단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겠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좋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세균 총리가 kbs인가 거기에 나가서 어제 1교진대. 뭔 얘기를 했냐면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 문제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 이런 국민 여론 때문에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국민 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가고시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호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아니 국민 여론이 바뀌는 거 맞나요 일단 첫째.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바뀌는 게 맞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철님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따지면 지금 3단계 격상에 대해서 국민 여론 체크해 봤나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국민 여론이 반대가 많아서 지금 안 올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준점이 국민 여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기회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거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 형평성 문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예외로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만 해버린다면 그러면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은 도대체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뭔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앗뜨거해가지고 지금 의료 연료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재심 줘서 의사 면허 줘가지고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3단계는 안 울리겠다고 하는 거와 앗뜨거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의 버전이 미스매치라는 거예요. 안 맞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촌철님들이 의견을 또 빠르게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반대가 우세합니다. 국민 여론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팅창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뭐 사탕 얘기 하나 했어요. 하하님 나도 수능 재시험 치르게 해달라. 사운드맨 이건 정세균의 대권행보다. 초록이님 나는 반대다. 절대 반대. 총님이 왜 그러시죠. 절대 반대. 그리고요. 저희 좋아요 눌러달라고 많이 해주시는 여기요 님도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고. 좋은세상님 절대 안 됩니다. 삼성근동님 전 반대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제이비가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에 맞느냐 공정하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그 간호사님하고 as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희 작가진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거 지금 정부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의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자기가 얘기 꺼내. 아니 간호사님이 약간 주저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냥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들이 대부분 방호복을 입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케어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의사는 감염내과 의사거나 호흡기내과 의사예요. 과 진료과가. 그 외에 진료과 의사들은 들어가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하할 일도 몰라서 간호사들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그분들이 파견 인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분들 중에 저는 그게 정말 일부라고 일부였으면 좋겠고요. 정말 일부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러면 전공의 시험을 봐서 의사가 돼요. 그럼 이분들을 어디에다 파견을 하셔서 어떻게 쓰실 건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호흡기내과나 감염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증이나 이렇게 되면서 여러 병증이 나타나면 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 의사 선생님들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우선되고 긴급 투입되어야 되는 요인 아마 그 차원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협업 시스템이나 그런 인력 배치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뭔가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혼란스럽고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박성준 님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역사를 좀 보고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는 이게 정세균 총리의 어떤 좀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는 손형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계약관장인가요. 이분하고 인터뷰할 때 바로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손형래 관장은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기류가 급변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세균 총리의 개인적 생각인지 일단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유성라 님. 예외를 만들면 항상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반대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as타임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저희가 유니클로가 사회공원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거 좀 전해 줬잖아요. 여기호 님. 늘공들아. 여가부 늘공하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유니클로는 아니지. 국민들 혈압 모른다. 이런 의견이었고. 조남철 님은 우리나라 기업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유니클로보다 못하다는 거잖아. 부끄럽다. 그럼 그 지적도 맞아요. 네. 네. 삼순 금동 님 유니클로 사장이 그래 이게 한국이야 하면서 조롱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공원 정부 인증 기업으로 했는데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철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일본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또. 아휴. 그렇죠. 훈정 님이 수상 기준을 자기가 꼼꼼하게 보진 못했는데 이런 거를 좀 삽입해야 된다고 주셨어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회공원 기업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뉴스 3기 시간에 계속 사회공원이라는 네 글자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좀 조금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일을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또 해버리면 또 사다리 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촌철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공수처장 얘기. 저희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에 한 분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일단 28일로 회의는 연기가 됐고 그 내막을 좀 들어봤는데 영길님이 아주 촌철을 보내주셨어요. 공수처 추천위원이 뭔 세제냐? 무한리필하게? 네. 무한리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도 무한리필 가능하고.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신님께서 정치가 원래 그런 거지. 민주당이 빨리 안 하는 이유도 있고 국민의힘이 지연하는 이유도 있고 쩜쩜쩜. 근데 세상에 편향 안 된 사람이 어딨냐? 빨리 정해라. 방 로스님. 정치적 중립은 허상이다. 정치 중립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관심들이 워낙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A에서 여기까지 하고 JV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되게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풀어주시죠. 오늘 3부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출마하기로 선언했다는 거. 아, 네. 소원시장. 네. 그러니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해 들어가면서 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철수의 날개짓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야권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른바 나비효과가 있느냐.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안철수 나비효과.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1야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로 보궐선거 판이 커졌고 반문연대 구축에 힘이 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글쎄요. 글쎄. 꼭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입장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비유를 하자면 안철수 대표의 출마는 뭐냐? 떫은 감이다. 맛있어 보이지만 먹기는 힘든 떫은 감 같은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할 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혀가 아려우죠. 떫은 감 먹어봤어요? 아니요. 떫은 감 먹으면 혀가 아려워요. 저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분석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정리를 겸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점은 후보 단일화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후보 단일화에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둘째, 셋째 시나리오로 한번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입당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의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죠. 그래서 입당 경선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와라. 그래? 하고 싶으면 들어와. 들어와서 원오브댐으로 해서 경선 참여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대표예요. 당대표. 그런데 여기서 입당이라고 하는 게 합당이 아니에요. 입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거기 들어가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논센스고 이건 정치를 휘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순차 경선이에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1차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경선을 해서 자체 후보를 뽑아. 그다음에 2단계로 안철수 대표하고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순차 경선이죠. 1단계, 2단계.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아마 이걸 제일 선호할 거예요. 아까 이태규 의원도 뉘앙스 상으로는 그렇던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카드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잘해야 본전인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봐요. 국민의힘은 103석이고 국민의당은 3석이에요. 103 대 3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대당 구도에서 만약에 후보를 뺏긴다고 해보세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굴욕이 돼요. 굴욕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되게 돼요. 첫째,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림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영산 후보와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후보 단일을 해서 박원순 후보로 결정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도 그래서 박원순 후보에게 시민후보의 후보자를 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도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제가 볼 때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의 민주당과 박원순의 관계, 그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관계는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대중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과 박원순은 그때 대중적 시각으로는 어차피 한몸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는 어쩌다 한몸인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친화성이 다른 거예요. 그때 민주당과 박원순이라고 하는 두 존재의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끈적끈적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의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교집합도 없고 인연도 별로 없는. 다만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친화성이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인위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국민의힘의 부담감은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안철수 대표에게로 단일후보가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의료가 한 모임이 될 거니까 어차피 우리 편이고 다 같은 식구니까 괜찮아. 대중들이 이렇게 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2011년처럼.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순간에 국민의힘은 극심한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되게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 책임. 눈이 붉어지면서. 그렇겠죠. 여기서 어제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원장이 지금 정진석 의원이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이 눈에 들어오던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결선 경선과 같은 것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결선 경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조금만 했다면 순차 경선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한 게. 이 얘기는 사뭇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지만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완곡하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 아주 완곡하게 한 얘기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나리오가 유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를 누리고 우리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이 들 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두 개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 플러스 요인이 작동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에서 안철수 대표보다 꿀릴 게 없는 사람이야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요인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금태섭 전 의원이 합률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세를 갉아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앞으로 속칭 짱을 보는 국면이 아마 일단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 통합경선이 있어요. 통합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언론마다 용어를 달리 쓰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2차 경선 있잖아요. 순차 경선을 통합경선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던데 이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는 거예요. 합당. 합당을 하면서 경선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경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어찌 본다면 세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그나마 그림이 되는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 있을 수가 있다. 일단 두 당이 한 몸이 되고 그 안에서 같이 경선을 치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물리적으로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정당이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합당과 신당 창당과 거의 빛이 속도로 하는 능력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아니 지난 총선 코앞에 두고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도 합쳤잖아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만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 시간상이 촉박하면 별로 중요한 변수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해 타선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복잡하게 개선할 필요가 없고 김종인의 이해관계와 안철수의 이해관계가 별로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당대당 통합이 되어버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그러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입당해서 경선 치러 그 얘기는 당대당 통합도 염두에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흡수 통합이고 김종인 위원장 개별 생으로 개별 입당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이 합치는 모델도. 그렇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읽는 바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지분을 일정하게 내놓아줘야 돼요. 지분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떤 다단계 지분이지만 당장 지도체제 비대위원에서도 일정 지분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뭡니까? 일렬종대잖아요. 일렬종대.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교체대상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뉴스세계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교체대상에 안철수계가 다수 포함됐다는 얘기 전해드린 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있다가 총선 전에 국민의힘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래서 당협위원장 맡았는데 이번에 교체대상에 올라간 사람이 다수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경선을 한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받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아야 흡수통합 아니면 그냥 개별 입당. 안철수 대표가 그걸 받겠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이해관계인데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받아들일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 도약에 기반이 된다. 대권 도전에. 이런 경우만 되겠죠. 하지만 그는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태규 의원은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당선이 된다면 차기 대권은 안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 안에 어떤 자파를 심고 당까지 접수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러면 당 밖에 있으면서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당 안에 영향을 얼마나 행사를 해왔느냐. 그다음에 행사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머리를 떠올려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존재가 갖는 자리가 갖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활동반경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점을 일단 좀 하나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당권을 접수하는 경우도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당권도. 그런데 당권을 접수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권 후보 단위로 해서 탈락했을 때만 성립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후보 단위라에서 탈락한 사람이 당권을 접수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일하고도 가장 최상의 그림은 뭐냐면 서울시장이 일단 됐다가 바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경우인데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대교 의원은 그런 경우는 없다. 차기는 도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려놓고 보면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후보 단일화와 통합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단일 후보가 되는 조건으로 합당이 어떤 카드가 되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선후 관계는 그런데 이거 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경우고 지금 세 개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입당 경선, 순차 경선, 합당 통합 경선 이 세 가지를 짚어봤지만 어떤 경우가 놓고 봐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거고요. 오히려 역효과를 함께 봐야 되고 이걸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철수의 날개짓이 오히려 퇴행을 불러오는 경우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안철수의 출마 자체가 올드보이들이 재림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경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퇴행이라고 해서 국힘 내부 인사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멘트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 전개되고 있대요. 흥미로운 전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나경원 같은 인물이 그동안의 간보기를 넘어서 이제는 발단극기에 나설 공산이 큰데 그것이 그럼 전반적으로 퇴행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픽해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는 인지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인지도라고 하는 게 새 인물이라고 하는 거와 전혀 호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사과하면서 인적 쇄신을 다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제이비타임에서 짚은 바가 있어요. 인적 쇄신을 다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재림하는 게 과연 인적 쇄신이냐. 이거는 아마 대중적 평가는 금방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그냥 몇 번 도전했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올드보이로 치부하고 낡은 힘으로 볼 부분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고 이회창 전 총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도 여러 번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지 않느냐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과 지금 국민의힘 안팎의 이른바 올드보이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차원이 좀 다르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정치적 부침이 어떠하든지 간에 같이 움직이는 지지그룹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의 지금 길을 누가 열어줬느냐. 누가? 따져보면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열어준 거다.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애당초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겠다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됐다면 안철수 대표가 치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았을까요? 열어줬을 거예요. 막았겠죠.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지 않습니까? 별무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치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선제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한 방 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상황까지 오는 데에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애초 공언과는 다른 결과. 저는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대책의 카드를 가지고 대응을 할 건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 방식을 결정을 협의체 구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 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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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제재에서 응할까요?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 안에서 또 만약에 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좀 지켜보죠. 관전 포인트만. 듣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그 새얼골. 누군지 좀 궁금해집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미 다섯 명이나 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다섯 명이나. 그런데 그 다섯 명이 다 새얼골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요. 새얼골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박주민님이 매번 뒤늦게 봤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니 감동이에요. 정말 정말 팬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자주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7시 5분부터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리아정님. 안철수 씨 능력 검증 받아야죠. 왜 경선 아하미과라고 해주셨고요. 안 한다고 예언 안 했는데. 네. 절박함님이. 그럼 다음 나왔네. 3파전으로 갑시다. 3파전? 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안성호 님. 어차피 시장 안 나올 거 주식 올리기용 아니냐. 대선 몸값 올리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고. 네. 팬킹 라이킹 님이 차라리 단일화를 전제조건으로 출마할 게 아니라 그냥 출마 선언만 하고 단일화는 안 한다. 이런 배짱을 보였다면 오히려 몸값이랑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럼 명분이 없어지는데.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의 경정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단일화 안 해오면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답니다. 팬킹 라이킹 님. 금인호 님.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대선 후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준다고 어떻게 보증을 해요 그거를. 네. 그렇답니다. 금인호 님. 그리고 az스타일 님은 안철수 덮어놓고 비난만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지 말고 일을 시켜보자. 어떻게 하는지 검증 좀 해보자. 그럼 서울시장 시켜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반면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마이티 환지 님. 합당하면 외연 확장은 버린다는 거 아닌가요? 질문 주셨어요. 합당을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와 이거가 합당하면 총액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 중도는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마이티 환지 님. 그리고 로즈로 시작하시는 분. 정치적 판단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서울시를 운영할 행정 능력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민들이 본선 투표에서 평가를 내려줄 문제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죄송해요. S-E-C-O-N-D로 시작하시는 분. 단어가 길어서 제가 못 읽었네요. 네. 네 번째 시나리오. 주셨어요. 국민의힘이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후보를 내서 1년짜리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보수표를 갉아먹고 있는 경쟁자를 영원히 제거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제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되게 고쳐온다. 복잡은데 다시 한 번만 뭐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후보를 내서 1년짜리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보수표를 갉아먹고 있는 경쟁자를 영원히 제거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를 좀 두고 하는 얘기예요? 글쎄요. 누굴까요? 누군지는 안 써주셨어요. J-B가 이해를 못하시네요. 네. 답은 다음에? 잠깐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제거한다는 거겠죠. 보수표를 갉아먹는 경쟁자. 재교대 안철수 대표가 먼저 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속증 산빵을 먼저 때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되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정치 어렵네요. 되치기. 공수처 얘기할 때도 되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30분 연장하냐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떡하다 길어졌습니다. 함승현님 시선집중 재밌어요. 매일 기다려집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착한 여성님은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맙소사.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시선집중은 생방합니다. 여러분. 청귀누설도 아마도 할 것 같고. 빈첸시오드폴님. 저는 왜 왔어요? 빈첸시오드폴. 네. 종배영. 산타 모자라도 쓰고 진행해요. 만명 5일 연속되면. 네.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생방송 중에 신죽순님께서. 종배영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마무리되면 언젠가 제이비타임에서 보수와 진보 서로 믿고 나가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담론을 좀 저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현안 분상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좀 저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마무리되면 이라는 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도 지금 꼭 한번 이건 좀 시리즈로 좀 짚었으면 하는 내용이 꼭 있거든요. 머릿속에. 네. 근데 그거는 좀 일단 좀 급박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산타모자 좋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수염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럼 금요일에는 종배 산타를 한번. 머털도사 산타를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 산타모자 쓰고 머리 지끈지끈 아픈 정치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갈등 얘기하고. 루돌프코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다. 네. 대답은. 네. 리본님 오늘 동지예요. 동지 팥죽 드시고 건강합시다 우리라고 보내주셨는데. 동지 팥죽은 아니고 저 어제 호빵 먹었는데. 아 저는 팥죽 먹었는데. 아 그렇구나. 혼자 먹고. 많은 분들 오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자 날씨 좀 많이 추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계약하면서 물나가죠. 고맙습니다. 덤마까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